이제 드디어 진짜 더 본격적인 법이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시험의 말문제 플러스 계산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제3절 입금이에요 입금 제3절 입금 겁나 중요해요 그래서 입금 보시면 목차에 입금과 입금 불사님 이렇게 나와있고요 의제배당 별 3개 주제에요 의제배당 별 3개 지세요 매년 1, 2차 다 나와요 안 나오면 그게 예외에요 의제배당 매년 1, 2차 다 나와요 그리고 의제배당 보고 소득세도 넘어가서 잠깐 확인한다고 그랬죠 나중에 의제배당 별 3개에요 오른쪽에요 3.3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주정도 별 2.5개 정도 돼요 둘이 또 세트에요 의제배당이랑 근데 어려워요 일단 경구를 주자면요 의제배당 난이도 극상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시험에 맨날 나오는거에요 근데 꼭 하셔야 돼요 그래도 아파트에 나와있는 것들은 해다 보면 자라지게 돼요 그래서 의제배당은 반드시 넘어가야 될 산이에요 이거 못하면 소득세 금융소득도 틀리기 때문에 의제배당 힘들어도 버티고 하셔야 돼요 의제배당 꼭 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배당소득에 이중과세 주는도 중요하다 거기에 제목 보시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입금 불사님 이게 이중과세 주정 방법이에요 수입배당금 입금 불사님 이라는 제도에요 수입배당금 입금 불사님 소득세와 다르죠 소득세는 그로써 배당세 공제 법인세는요 수입배당금 입금 불사님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입금과 입금 불사님 이라는 3.1절이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3절 입금 화면부터 볼게요 항상 중요한 규정들은요 법문구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15조의 법인세법 입금의 범위에요 그래서 입금의 정의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입금은 뭐냐면요 첫번째 자본의 납입 출자의 납입은 제외하고요 미시니까 엔드요건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도 제외하고요 두가지를 제외한거죠 지금 자본의 납입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 두가지를 제외하고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이 입금이래요 순자산 증가서를 보여주고 있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 싹 다 입금인데 크게 두가지를 제외하고 있어요 자본의 납입 두번째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 요 두가지 빼고 순자산 증가시키면 싹 다 입금이에요 싹 다 입금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런 것들에서 모든 규정을 출발하셔야 돼요 대부분은요 입금의 정의 이런거 그냥 넘어가고요 세부적인 규정을 외우려고 해요 이런 입금의 정의는 단단 외우셔도 손색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입금의 자본의 납입을 보시면요 자본금을 말하는거에요 자본금 자본금 우리가 회사를 차린다고 볼게요 그럼 돈을 내야겠죠 자본금을 내는거죠 자본금 주주 여덟 명이 모여서 자본금을 이렇게 내요 근데 주식회사 말고 뭐 어떤 인적회사와 같은 회사들은요 저걸 출자금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실 자본의 납입 출자의 납입되어 있는데 둘 다 자본금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최초의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은 얼마 넣었냐면 저희 한 1억 넣었다 걸어볼게요 1억 넣었다 이 자본금을 토대로 이제 회사의 수익 창출을 위해 쓰이는 원본과 같은 개념이죠 원본 원본이 아니라 원금 원금 자본금이 없으면 수익활동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무에서 무슨 땅 파서 회사를 차리는거는 뭐 도라이죠 그래서 이 자본금은 최초의 원금 성격이기 때문에 입금으로 과세를 안 하겠다는거에요 왜냐하면 입금이 되면 법인세가 뜯기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금은 입금에 해당되지 않는다에요 그럼 입금은 뭐냐 이 자본금으로 이제 뭐해요 자산 사는거죠 이 자산으로 뭐해요 수익 발생시키는거죠 매출액 등등등 물건 팔고 사고 팔고 뭐 매출원가 발생하고 득득 순위 계산하는거잖아요 이 단기순위 같은 수익을 과세하는거지 자본금 원금은 과세하지 않겠다라는거에요 그게 입금에서 지금 제외하는거에요 그걸 어려운 말로 자본충실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라고 적혀져있는거에요 그래서 자본금은 과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본금 1억 들어왔으면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키는거잖아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거잖아요 회사에 1억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입금으로 보지 않겠대요 자본충실한 원칙 때문에 자본충실한 원칙 때문에 원금은 과세하지 않은거에요 원금은 그래서 약간 나무로 치면 여기 뿌리같은 자본금은 과세하지 않고 나무에서 발생한 이런 열매를 과세한다라고 사가세요 그림으로 열매를 과세하는 것이지 이 씨앗은 과세하지 않겠다라는거에요 씨앗은 원금은 터치하지 않겠다 원금은 그게 자본의 납입은 제외하고 이렇게 되어있는거에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들은요 겁나 많아요 겁나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입금 불산의 항목이라고 배울거에요 입금 불산의 항목 입금에서 제외하는거 입금 불산의 그래서 이건 각종 이유 때문에 입금을 안볼거에요 이유가 각각 취지가 있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조세정책상이라고 적어놨어요 두가지를 일단 기억하세요 자본금 입금에서 제외하고 조세정책상 여러 항목을 입금에서 제외한 나머지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싹 다 입금이다 싹 다 입금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입금의 정의 그중에 하나 요런거일수도 있죠 저희 회계에서 배운 내용으로는 우리 주식의 액면가라고 하죠 예를 들어 액면가액이 5천원인 주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주주가 저 회사에 만원을 납입했대요 그럼 이거 회계에서 어떻게 배워요 회계처리하면 저희 액면금에까지는 일단은 차변에 현금 만원이 들어오겠죠 회사는 거기 지금 순자산 증가했잖아요 회사에 현금 만원이 들어와서 자산이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대신 주식을 줬죠 그래서 투자한건데 여기 주주들이 만원을 넣은건데 액면가액까지는 이렇게 자본금 잡구요 액면가액 초과한 금액 뭐로 잡아요 주식발행 초과금 줄여서 주발초 이렇게 하죠 그럼 요 주발초는 입금일 것 같아요 입금이 아닐 것 같아요 주발초는 입금이다 입금이 아니다 주발초 순자산 증가했지만 입금이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배우냐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에 해당되어 있어요 그럼 근본적인 취지는요 자본금과 다를 게 없죠 투자원금이에요 투자원금 투자원금 근데 원금 액면가액액이 자본금으로 계산하고 액면가액이 초과하는 금액은 그냥 별도로 계산한 것 뿐이지 사실 주주가 회사한테 투자한 원금이에요 원금 그래서 주주의 원금은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주주의 원금은 어차피 가져갈 거니까 주주돈이니까 주주돈 원금은 과세하지 않아요 조문에 이렇게 써져있는 거예요 자본금은 별도로 적혀져있고 주발초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주발초는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입금빌산이면 얘 보시면 자본거래로 인한 것 주발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산의 평가이익은 순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대부분 미실현이익이에요 미실현 그쵸 실현되지가 않았죠 그냥 건물을 1억짜리 갖고 있었는데 기말에 갑자기 2억이 됐어요 순자산 증가한 거죠 근데 미실현이익이죠 이런 것들 법이세는 웬만하면 과세 안 해요 그 다음에 정책상 이중과세 주정 때문에 하는 수입배당금 입금빌산이 이런 것들이 입금빌산 항목의 예고요 그 다음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는 건 법인세의 태도가 순자산 증가서를 채택했다라는 문구고 포괄주의 법에 없더라도 법인의 순자산 증가시키면 싹 다 과세 싹 다 과세 그럼 순자산 증가의 예를 보면요 어떤 대주주라든지 어떤 임직원이 회사에 자산을 증여시켜요 그럼 법인의 자산이 증가하죠 과세예요 과세 과세예요 순자산 증가하니까 또 돌아가신 분이 자정한테 물려줄 수도 있지만 법인한테 물려줄 수도 있어요 상속인이 법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법인이 상속세를 내냐 안 내요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법인세를 순자산 증가설 상속세 안 내고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예외적인 규정으로는 상속세와 관련된 규정이 있지만 그거는 2차 때 배우고요 일단 순자산 증가의 예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불탔어요 법인의 자산이 갑자기 비어와가지고 홍수나가지고 다 말아먹었어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줬어요 돈 들어왔죠 과세요 과세요 원칙적으로 과세요 다만 이런 것들은 즉시 과세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과세할게 이런 제도들을 뭐라고 했죠 나중에 과세할게 두 글자로 이연 과세 이연시킬 거예요 저런 보험금들은요 과세 이연이라는 제도가 있지 원칙은 싹 다 과세요 법인 순자산 증가설 원칙은 싹 다 과세요 싹 다 과세 이런 입금의 개념을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다음의 조문을 보시면요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입금으로 본다 뭔가 입금의 규정에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 2, 3, 4은요 아직 내용들을 안 배워서 알 수는 없지만요 느낌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순자산을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특별히 법인세법상 입금으로 본다라는 문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지만 각종 이유 때문에 입금으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4가지가 있는 거예요 4가지가 그래서 느낌만 일단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1번까지는 배울 거예요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직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 매입과 차액이 상당하는 금액 여기까지는 아마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얘는 좀 다른 성격의 입금들이다 얘네 하나 볼까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거 저희 부가세에서도 배우고 소득세에서도 배웠잖아요 소득세 정... 다시 한번 좀 잠깐 떠올려볼까요 소득세는요 뭘로 나누셔야 되냐면 주택과 상가로 쪼개야 돼요 왜냐하면 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요건이 3, 3요건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이 3억원 초과하는 자만 가세 때리고 소형주택은 제외시키죠 그런데 어떻게 가세하냐면요 3억 뺀 보증금 차액에서 60% 정기예금 이자율 365분의 금융수익 이자나 배당 빼고요 3억원은 보증금 적수가 큰 적수 보증금 적수가 큰 주택부터 빼야 돼요 그런데 추계하는 경우는 이제 좀 예외니까 별도로 빼고요 상가는 어떻게 빼죠 보증금 적수에서 3억이 아니라 건설비 적수 그리고 60%가 아니라 그냥 정기예금이자율 365분의 금융수익 이렇게 빼죠 얘도 순자산 증가시키는 거예요 보증금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돌려줄 금액이잖아요 보증금을 통해서 뭔가 투자하거나 운영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보증금 자체는 순자산 증가시키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대료로 간주하는 금액 그 법인이 은행에 진짜 넣은 걸 말하는 거예요 넣은 것처럼 간주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잖아요 순자산 증가하지 않죠 근데 입금으로 본대요 조세 정책상 왜냐면 월세와 전세 과세 형편도 있고요 법인이 투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간주임대를 특별히 입금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법의 약간 내용이 법에는 이런 것들은 써져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써져 있지 않죠 이해를 두기 위해서 말을 추가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입금의 정의를 뒀는데 그럼 입금이 뭐냐 결국 입금의 범위는요 시행령의 열거가 돼 있어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입금이다 라고 되어져 있지 법에 없더라도 순자산 증가시키면 싹 다 입금이에요 시행령에 없더라도 순자산 증가시키면 싹 다 입금이에요 그런 느낌을 보시면 좋다